2라운드 게임 종목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협동 게임 상대방 캐릭터를 먼저 아웃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으로 3판 중 2판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한다 과연 지지게임대는 냉수 샤워 정립을 피할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 그 뜨거운 승부가 지금 펼쳐집니다 2판의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소예가 헤맥 그리고 제가 헤맥 승현이가 노란 머리 날개 청사 헤맥이 보여요? 통 소예가 헤맥 승현이가 노란 머리 공식이 많이 도와줘 이거 방향을 들고 이걸로 펀치인데 두 개 누르면 잡아 어떤 캐릭터죠? 게임을 많이 해보셨나요? 한 시간 정도 한 시간? 못 이길 텐데 그걸로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한승현씨 지금 여기 와서 조작법 보고 있어요 우리 승현씨가 사실 마지막 게임 격투 게임 연습을 많이 했대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 게임도 처음이니까 첫 라운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pen 크네이야 Fer__ Republic 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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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ame iska 55 tenga 라게 By 레이 WILLIAM sare 레이아 아름다운 갈아버쳐 갈아버쳐 채팅! 안 돼! 안 돼! 너 왜 좋아하는 거야? 걔는 왜 좋아하는 거야? 저희 지지말대로 존중하면서 버텼습니다 존도죠 아니 그리고 도장선생님하고 우리 승현양은 붙자마자 바로 같이 사카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작전이었죠. 그럼 뭐 키를 눌러오면 봤어요 승현양? 뭐 이렇게 깔짝을 해봤냐고. 깔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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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욱!